한화증권은 3월 둘째주 추천 11개 종목을 밝혔습니다. 3월 둘째주에는 양극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LG화학이 신규 추천 종목에 올랐고 나머지 10개 종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화증권은 3월 둘째주 11개 추천 종목은 코스맥스, 카카오게임즈, 포스코홀딩스, 한화투어, LG전자, 기아,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LNF, 효성첨단소재, LG화학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코스맥스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회복 전망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발표 기대감으로 연초 추천 종목에 올랐으나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판매 정상화와 2차전지 재료입니다. 한화투어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 회복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전장사업부 이익 기여도 모멘텀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기아는 펀더멘털 강화와 주주환원 기대감 재료입니다. 삼성SDI는 미국 투자 확대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그린 EPC 수주 기대감입니다. LNF는 양극재 모멘텀이고 효성첨단 소재는 연평균 29% 생산설비 확대입니다. 신규로 추천된 LG화학은 양극재와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의 해외협력 모멘텀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빅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